제가 지금 포르쉐를 사서 더 이상 차에 돈 쓰지 않고 그것만 한 20년 30년 타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포르쉐 포르쉐 하는게 아닌가 월포TV 안녕하세요 포르쉐를 사고 싶은 30대 월급쟁이 월포TV 나사정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포르쉐를 운영하고 계신 오너분들께 굉장한 희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PCCM 이라는 건데요 포르쉐 클래식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고 예전에 이제 라디오만 있던 클래식한 포르쉐 차량의 라디오 데크를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터치가 된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새로운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PCCM은 두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PCCM과 PCCM 플러스 두가지 버전이 있고 PCCM은 3.5인치 터치식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이고 PCCM 플러스는 7인치 무려 7인치가 내장된 제품입니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996과 986 모델 두가지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클래식 포르쉐의 경우에는 일반 PCCM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 버전 모두 기존에 지원되는 라디오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지원이 되고요 이에 추가로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PCC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이 되고요 왼쪽에 있는 게 3.5인치짜리 PCCM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7인치짜리 PCCM 플러스인 걸 아실 수가 있고요 9시 11분이네요 시간이 9시 11분입니다 왼쪽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만 지원이 되고 오른쪽에 플러스는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이 된다는 점 이거는 좀 너무 작은데 3.5인치는 얘는 쓸만하겠다 7인치짜리는 얘 핸드폰이 이제 6. 몇 인치 되잖아 자막도 딱 나오네 포르쉐 클래식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은 두 분의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어느 분의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시리를 찾습니다 포르쉐에서 시리를 찾아요 986 모델인가요? 996 996 모델에서 시리를 찾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렇게 예전에 이 포르쉐 차량에서 오늘날의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포르쉐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각각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렇게 오래된 클래식한 이런 포르쉐 차량들도 계속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물론 무료는 아니지만 업그레이드를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점 제가 지금 포르쉐를 사서 더 이상 차에 돈 쓰지 않고 그것만 한 20년 30년 타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이래서 포르쉐 포르쉐 하는 게 아닌가 또 유달리 보면 포르쉐의 그런 올드카들이 아직도 시내에서 달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보면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에 영상 상세 설명의 페이지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클래식한 포르쉐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즐거운 카라이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르쉐를 사고 싶은 30대 직장인 나서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거 영상 보다 보면은 이렇게 차들이 생일 축하를 하고 있죠 축하한대요 어 992 까부려올래 아 아니야 991 여기가 이게 까만색이 없잖아 어쨌거나 최근 연식이다 왼쪽 파나베란가 요즘 차야 자 보면은 그냥 요즘 차야 옛날 게 아니라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지 이 아저씨하고 이 아저씨는 요즘 포르쉐를 탄다 얘만 지금 이 차를 타고 있다 내 상황이랑 똑같아 아 뭐 아 그때 이 클래스부터 알고 있는 건 똑같고 아 그치 21살에 이 클래스를 사셨다고요? 아버지가 구매를 하셨고요 아 그럼 아버지는 아 지금 S 클래스를 아 그치 아빠는 S 아들은 이클 구형 이게 뭐냐 물려받은 차다 아빠가 타던 차다 어느 분이 아빠인지는 모르겠어요 포르쉐 주면 아빠지 아니 근데 이것도 까부려올래네 뚜껑이 열리는 집안이네 그래서 아저씨가 머리도 까진 것 같아 근데 집이 너무 좋아 아니면 이 중에 한 집안이야 아파트 아니야 이거 근데 아들도 보통 이 정도 금주자면 이 정도 선물해주면 무덤덤 할만한데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 리액션 해줘야죠 이거 이미 내 차인데요? 아 안 해보라고 업그레이드를 했다 Not so old school 해볼 룩 뭔지 뭘 어디를 튜닝을 했는지 막 찾고 있어요 엔진 열어보고 브레이크 보고 못찾으니까 아저씨가 너무 답답해서 헤이 시리 생일 축하 노래 틀어줘 뭔 개소리여 이러고 온 거야 지금 리액션 해줘 리액션 와 리액션 맛집이야 이 친구 리액션 맛집 너무 좋아합니다 시리아 나의 소감 빨리 사고 싶습니다 진정 감사합니다.